다 맞췄봤네 다했네 다했어 윙부츠 윙 디펙트가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윙부츠 후벼파기 자가수리 윙부츠 디하하 되돌리기 후벼파기 후파 이거 왜 자꾸 뜨지? 후파 많이 뜨는 시드가 아닐까? 어휴 깜짝이야 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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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구 후파 후파 명중 부팅과정 홀로그램 다 좋아보이네 아카베코 디명중 찌기 19 10 아 1댐 때문에 비행기 베아리 라자블리 나올꺼냐 베아리들 뭐가 있어 아이씨 아이씨 반사 빈 아이씨 최고의 검색엔진 빙 연막탄 꽃샘추의 혼돈 라가블린 어서오고 아 뭔데 빙에서 검색해보면 겁나 웃긴집니다 웃음을 주는 검색엔진이야말로 최고의 검색엔진이 아닐까 똥분열 어림도 없지 아니 체력이 왜 이렇게 많아 육강령 환하잖아 이러면 몹시 화가 난 육강령 우우우우우우우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우 딜 모자라지 않을까 근데 딜이 모자라도 방어도가 받쳐줄거 같기는 한데 헉! 죽진 않지? 그냥... 별 생각 없이... 딜 눌렀는데... 와우... 메아리 형상인지 평양... 저열량초... 아, 근데 이게 많이 맞췄다. 퍼즐 자동사냥 아, 이거 광역기 없어가지고 엘리트 잡기 엄청 힘들 것 같은데 뭐요? 딸기 나 왜 상점 칸을 왔는데 상점 주인이 나왔다고 화가 나지? 아 잠깐만 아니다 아닌가? 런? 안되네 아깝게 안되네 버섯고구마에서 런하지 뭐 요정 영채화 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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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뚝심있네 엘리트 가자 요정 안나왔으면은 안갔을거 같은데 요정이 나오는 바람에 요러는 안되에에에에 다 떨어진다 밀집 덩락한다 아이 미친 역시 킹과 갓이 함께 붙을만한 개쩌는 카드야 아니 이걸 자가 수리를 못해? 에반드 번개석이 맞게 빌반드가? 안 돼 냉불 아 번구 떴는데 너 냉불 먹어야지 지금 딜 템포 꼬라지 보니까 엘리트 가면은 오래 보겠네 딜카드 좀 주세요 아 근데 냉불 나와가지고 도저히 번개구채를 먹을 수가 없었어 어 번개구채 어서오고 자가 수리 쐈구나 왜 안 선 줄 알았지? 축전기 소비 최적화 폭발 포션 폭포.. 폭포가 밀포보다 좋을 것 같은 엘리트 갈거라서 누르고 뒤누르면 뜨는거 아셨나요? 갑자기 떠서 깜짝 놀랐네요 응응 응응 얼마나 놀라셨으면은 도네이션까지 네 감사합니다 상자 속에 저주만 들어있어 저 클릭해도 나옵니다 나 조짐 나 조짐 땡큐 잘 잡네 폭풍 폭풍 딜이 워낙 안나와서 저주 아유 오우 엘리트 가마롱 안가 아 으아 하 쏗 꼬구마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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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발 물발 안돼 행꽃컨 행컨 실패 다열판 코스 없는데 코스 했는데 찾아야지 이하리 이하리하리 쓰리쓰리 방열판 편향 죽여줘 제발 하나 잡아줘 안돼 썬데베알이 나오면 썬데베알이 나오면 썬데베알이 나오면 썬데베알이 나오면 어떡하지 괜한 걱정했구만 가수 되신 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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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요정아 부활 참공 탐색 어 에이 무조건 스내코 아님 빙하 두 장이나 있고 메아리 두 장 빙하가 두 장이나 있다는 게 그지 이번에 1박에서 유성타격 안복세웠놨나 그램 린 나왔을때 그램 린 님 큰 그림 그리셨는데 무지목매해서 그 뜻을 몰랐구나 자가풀이 두번쓰는거 욕심인가 죽어 정혼돈 공짜 회복일 드립니다 공짜라 그런가 좀 좀 별 볼일 없네 찌기 자가수리 메아리 큰일 한다 윙코츠 남아있는데 강화를 좀 할까 강화가 좀 엘리트보다 강화가 급해보이 아니 는 데 는 데 근데 엘리트도 똑같이 잡는거 같은데 흠데 흠 음... 파열판을 쓰냐마냐 아니면 찢기를 가져올까? 근데 찢기는 뽑으면 이득인데 그래서 방열판을 가져와서 드로우를 보는게 낫지 않을까? 실패 실패 자가수리 두번 실패 매조마프다 싹 정의 께 저주... 저주... 받을까? 말까? 으악! 내 시계 디펙트는 원래 저주받은 것 같은데 디펙트야 너 어떻게 왜 그래? 저주받은거 아니니 타격용 인형 어둠 어둠 에이 둠 둠 상점 하나 보고합시다 신성 먹을만한가? 신성 먹을만한가? 아 이거 저것도 먹을만한다 그 인공물 신성 안된거 아쉽다 자가 수리를 두번쓰겠다는 원대한 포부 자가 수리를 두번쓰겠다는 대 audiobook 썸 아래 이거 버티죠 자가수리 두번 꼭 써야겠어 부적 엥? 아니 어, 신성이다 신성 아, 이거 그냥 제거하지 말자 덱이 있을 5장인데 돈 아깝다 사막에서 포션 사먹자 맹고 폭풍 써야되나 말아야되나 폭풍은 안 써도 되겠지 냉기구체에 밀려나면 손해일 것 같은데 juvenile 흉 diagn 흉 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겁나 편해서 뭐. 아이고 내 쇠로. 88 어림도 없지. 구체 하나로 상태 주짐. 원구맨. 메아리 부패. 파워셋을 이기는 법. 더 많은 파워. 다운. 해시계랑 핸꽃 스택. 아이 필요없어. 뒤져 그냥. 달팽이. 사일런트. 복수를 하러 갔다. 흠. 이걸 봐네. 다운. 딱 돼. 이게 밀집이지. 구체 두개로 상대해드리지요. 메아리 서백투성이 마르다. 기옷. 그 로봇을 건드려서는 안됐다. 아 나 이거 까먹고 있었다. 아직 53%인데. 자러 갔네. 아니네 안자고 있네. 흠. 딜량 볼까. 107. 딜 1등 오셨다. 107조각. 아 요판하고 나도 저거 맞추러 가야겠다. 아니 뭐래 시계. 뭐래는 거냐. 전등. 나 여기서 포션 살라 그랬는데. 포션을 안 쓰고 넘어왔네. 무적특. 탐팩으로 메아리 가져오면은 못쓰는데. 신선 가져올까. 아닌데. 제발. 탐팩으로 메아리 가져올까. 탐팩으로 메아리 가져올까. 탐팩으로 메아리 Raptor. 탐팩으로. 엑인이 helper. 행복하다 아 나 왜 인공물 없음 아 방패가 뺐지 게임 겁나 행복하네 이게 행복이지 숫돌같은 소리 하네 이거 측정기 나중에 써야될거같아 아 왜 아 왜 공허 왜 복귀 바뀔 만한게 없는데 바뀔 요소가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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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빙빙빙 해도 못났잖아 소소탐탐 빙빙 해도 못났잖아 빙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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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아 신성 왜 쌈콘데 도라이네 이거 아 창방만 아니었어도 잡았겠구만 창방 진짜 개 도라이죠 아니 아유 아찔하다 진짜 이렇게 하나 자나? P2 뭐잉? 뭐가 너무 푸신 것 같다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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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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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 P2 P3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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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 찍기 쓰면 죽을 수 있었는데 후아... 혼돈 그런 방법이 이게 이긴거냐 진거지 아으으으으으으으윤 빙하 잘 나와서 어떻게 찾기도 했는데